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Perils of the Pilgrim 순례자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시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Why do you stand far off? 요하시어 왜 당신께서는 그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Why do you hide yourself in times of trouble? 왜 당신께서는 고난받을 때에 그렇게 스스로 숨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이 시편을 쓴 사람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원망이면서도 도와달라는 구호 요청 이런 정도의 울부짖음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자 이 시편을 이 시를 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교만 속에서 그 악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을 악한 자가 쫓고 있어요 Who are caught in the schemes he devises 그가 고안한 그런 계략에 걸려 넘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자는 약자인 나를 쫓고 있지만 결국 그는 그가 만든 그런 꾀에 그가 만든 덫에 걸리고 말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He boasts about the cravings of his heart 그는 자신의 마음의 그런 욕망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He blesses the greedy and reviles your heart 그리고 그는 탐욕스러운 자들을 축복하고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자이다 이런 자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쫓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참담한 말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The wicked are too proud to seek God 악한 자들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They seem to think that God is dead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여럿 있었죠 그 유명한 사람 그런 책을 쓴 신은 죽었다라고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으면 결국 하나님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Yet they succeed in everything that they do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소위 재벌들 정말 하나님은 몰라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냥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 악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이미 하셨죠 노와때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짐승도 죽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 때 온 지역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또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They do not see your punishment awaiting them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hey sneer at all their enemies 그들은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조롱하고 있고요 They think nothing bad will ever happen to us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쁜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We'll be free of trouble forever 우린 영원히 그런 고난과 어려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His mouth is filled with cursing and deceit and oppression Under his tongue are mischief and iniquity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수와 압재, 핍박으로 채워져 있고 가득 차 있고 그의 혀 밑에는 mischief, 해, 죄와 iniquity, 죄로 죄가 있다 He sits in ambush in the villages 그는 그 마을의, 그 촌의 매복에서 앉아 있다가 In hiding places, he murders the innocent 그 숨은 장소에서 그는 그 결백한 자, 죄 없는 자들을 살해한다 His eyes stealthily watch for the helpless 그의 눈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은밀히 지켜보다가 He looks in ambush like a lion in his thick head 그의 덤불 속에 있는 사자처럼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He looks that he may seize the poor 그는 그 가난한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매복하고 있다 He seizes the poor when he draws him into his net 그는 그 가난한 자를 그의 그물 속으로 끌어들일 때의 그 가난한 자를 붙잡는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자, 가난한 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소외받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몰래 기다렸다가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He crouches, he bows down and the unfortunate fall by his mighty ones 그는 웅크리고 바짝 엎드려 있고 그래서 그 불행한 자는 그 강한 자들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강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He says to himself, God has forgotten 그는 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어 전혀 기억하지 않으셔 He hides his face and never sees 얼굴을 감추시고 절대 보지 않으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다 라고 10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12절입니다 Rise, O 예호와 그러니 일어나서서 예호와요 God, lift up your hand O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손을 들으셔서 Do not forget the afflicted 고통받는 자들 잊지 말아 주소서 13절입니다 Wherefore does the wicked condemn God 무엇 때문에 Wherefore 옛날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정제하는가 He has said in his heart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Thou wilt not require it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겠습니다 Why do the wicked get away with this rising God 왜 악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잘 사냐 잘 피해 다니냐 They think 그들이 말하여 생각하기를 God will never call us to account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고하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account라는 것은 보고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repent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회개사가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파이낸스 팀에서 그 계산 정산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라고 악한 짓을 그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를 다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require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해도 그래 너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실 거야 라고 악한 자들은 말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계속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산할 날을 우리 악한 일이든 의로운 일이든 다 정산한 날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동안에 기다리신 이유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14절과 15절입니다 But you yourself have seen trouble and grief observing it in order to take the matter into your hands 하지만 너 스스로가 고난과 슬픔을 보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너의 손 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겠습니다 But you see the trouble and grief they cause 하지만 너는 그들이 일으킨 그 고난과 슬픔을 보고 있다 여기서 너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이시죠 당신께서는 당신께서는 그들 악한 자들이 일으키는 그런 고난과 슬픔을 보고 계시고요 You take note of it and punish them 당신께서는 그것을 기록했다가 잘 보시다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게요 But you yourself have seen trouble and grief 당신 자신께서는 그런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과 그런 슬픔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손 안으로 그 일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The helpless one entrusts himself to you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그 자신을 당신께 의탁을 하나이다 You are a helper of the fatherless 당신은 고아의 고아를 돕는 자이시고요 Break the arm of the wicked evil person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의 팔을 부서뜨리소서 Until you look for his wickedness But it can't be found 언제까지요? 당신이 그의 악을 찾을 때까지 하지만 그것이 발견될 수 없을 때까지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악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될 때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주십시오라는 거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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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께서는 핍박받는 자들 그리고 고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한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 이 약한 자들은 더 이상 공포심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나서실 것입니다 라고 그의 믿음, 그의 소망을 시로서 기록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